한중수교 30년, 역사 침탈 20년, 동북공정백서가 나왔습니다. 고구리 고려연구소 역금, 서길수, 우시라, 박승범, 박찬규, 한규철, 박선영 선생님들께서 쓰셨습니다. 이북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니까 저도 저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월요일 1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저도 참석할까 생각 중입니다. 3일 선언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서대문독립관 독립공원 안에서 3일 선언을 합니다. 이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00페이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